네 안녕하세요. 닥터 성일입니다. 오늘은 남성머리의 기본, 낮은 상고, 낮은 상고 자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잘랐던 댄디 형태, 짧은 댄디 형태의 커트된 가발입니다. 실제 고객이라도 이러한 형태에서 상고머리 스타일 변화를 하시는 고객분들도 만날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 우리가 보통 배울 때 핀셋을 이용해서 많이들 커트를 하시는데 핀셋 없이 바로 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낮은 상고라고 하는 상고머리는 남성에서 낮은 머리에 속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높이 가이드는 사이드 포인트, 사이드 포인트가 되시는 겁니다. 사이드 포인트 높이에서 기준 가이드를 만들어주고 낮은 상고 각도 45도로 커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0도에서 45도로 내려가면서 다시 45도로 가이드 직전까지 커트가 이루어집니다. 지금처럼 자르니까 이 라인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살짝 버려지면 볼 수가 있으세요. 동일한 방식이겠죠. 모든 남성의 커트는 두상을 따라간다는 개념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두상을 따라서 90도로 가이드 선상을 만들어주고 45도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45도로 내려가면서 다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시면서 스톱 반대편도 동일하게 90도 가이드, 45도 가이드 다시 90도 가이드, 45도 연결 이런 라인 같은 경우는 좁은 구간이기 때문에 45도로 연결할 수 있는 라인이 적지만 뒤에 백 가서는 확연하게 형태를 볼 수가 있으십니다. 90도, 45도 다시 45도 체크 다시 90도, 45도 다시 올라가면서 체크 이렇게 큰 형태를 다 만들었으면 이 페이스 라인을 조금 더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람이라 그러면 귀를 이렇게 접어서 라인을 정리할 일이 많겠죠. 가발이라서 이 라인을 지금처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터치가 하얗게 올라간 머리는 아니므로 끝선만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해서 기울기에 변화가 있게끔 한 커트가 되시면 됩니다. 자, 난이 상구라고 하는 특징은 레이어 구조가 아니라 그라데이션이 구조이기 때문에 아랫선이 가장 짧고 윗선이 가장 긴 형태 이처럼 살짝 벌어진 형태로 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과 우측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위치겠죠? 90도 가이드, 45도 연결 다시 올라가면서 가이드 직전까지 체크 동일하게 90도, 45도 연결 올라가면서 체크 두 장 따라서니깐 둥글게 20도, 다시 45도 45도로 연결 상구라고 하는 머리는 그라데이션의 구조로만 이루어진 머리이기 때문에 각도의 수치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형태, 형태의 변화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래가 짧고 위에가 길어지는 구조 약간 역삼각형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동일한 패턴으로 또 코너까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이드 90도, 45도 마찬가지로 자를 양이 많지가 않죠. 코너까지 가이드 90도 연결하는 각도 45도 9도 조금 정리가 될때는 구간 조금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형태의 변화가 다 나왔으면 틀을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람이라 그러면 길을 반대편으로 이렇게 살짝 접어주겠죠. 아우트라인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자, 마찬가지로 낮은 상골하거나 형태는 하얗게 올라간 머리가 아니므로 살짝씩만 끝 라인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된 것 같네요. 자, 지금처럼 좌측과 우측을 다 커트했다면 앞에서 이렇게 형태 그라데이션의 형태의 변화를 꼭 확인하고 후두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가 짧고 위에가 길어지는 구조로 커트를 한다는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렇죠. 높이 밸런스 확인하고 시술 각도 확인하고 그리고 뒤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낮은 상골 낮은 상골 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에서는 낮은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 백에서도 높이 가이드는 언더존 즉 백포인트 기준점으로 동일하게 90도 커트 45도로 연결하는 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은 U자 라인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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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을 확인했으면 다시 아래로 45도 다시 아래로 45도 아래로 45도 올라가면서 다시 한 번 더 끝선을 체크 가이드 선을 만들었으면 U자 라인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빛이 일자로 진행하지 않고 뒤에서 말 발굽 섹션이라고도 하죠 뒤에 있는 U자 형태를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빛을 시술 각도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꺾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5도 다시 올라가면서 체크 다시 빛을 좀 더 기울여서 45도 다시 올라가면서 체크 조금 더 기울여야겠죠? 45도 올라가면서 체크 다시 완전히 기울여서 사이즈에서 잘랐던 머리 끝선과 지금 커트하고 오는 끝선이 빛에 정확하게 일직선이 된다면 연결이 매끄럽게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다시 체크 자 반대편도 동일하게 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45도 90도 90도 45도 다시 올라가면서 체크 자 마찬가지로 45도 다시 올라가면서 체크 자 옆선이 한번 조금 더 코너 제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편도 동일하게 90도 45도 다시 올라가면서 연결 마지막까지 체크 자 짧게 많이 없어요. 한번 체크를 하는 개념이겠죠? 45도 자 이렇게 작업이 다 되셨으면 다시 아웃터라이 끝선을 살짝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와 마찬가지로 하얗게 올라간 머리가 아니므로 너무 하얗게 터치는 하지 않고 끝선만 살짝씩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씩만 윗선을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자 조금씩 재된 구간은 조금 더 정리 코너 진행 구간까지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퍼의 앞날을 조금씩 이용해서 이런 라인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클리퍼의 언더라인이 다 커트가 되었다면 클리퍼 라인과 덮어지는 윗머리를 연결할 수 있는 싱글링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퍼 마지막에 잘랐던 머리와 윗머리를 올라가면서 삐져 나와있는 머리를 커트를 하는 테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빗에 걸린 끝의 머리만 조금 더 머리 끝선을 부드럽게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마찬가지로 전체를 동일하게 커트하겠습니다. 싱글링까지 마무리가 지었다면 마지막으로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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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하게 끝머리만 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글링까지 마무리가 지었다면 마지막으로 오버전 연결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오버전이라고 하는 작업은 항상 미드존과 연결을 하는 구간으로써 내가 탑에서 디자인을 먼저 할지 아니면 기존에 잘랐던 머리와 연결할지를 판단 후 피봇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같은 경우는 지금 윗기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스타일을 커트할 거므로 커트를 할 거라서 아래에 있는 미드존에 있던 머리를 가이드 삼아서 위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고기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만 머리를 다듬어주세요 내지는 스타일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피봇의 방식으로 아래머리 맞춰서 연결만 해주시는 겁니다. 오버전을 최대한 살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처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억 백포인트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면 내가 어디에서 커트가 조금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도 이처럼 좀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오버전 오늘 할 오버전의 스타일은 일자 뱅 스타일로써 위를 무겁게 커트하는 방식으로 윗머리를 따로 처리하지 않고 앞머리에서부터 커트 후 앞머리와 윗머리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앞머리 디자인 할 경우에는 포지션을 앞으로 와서 그리고 앞머리에 손가락 세 마디 정도 양을 제외한 후 따로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 뱅 스타일로 자기 자리에서 그대로 내려서 커트 앞머리 자를 시 가장 유의할 점은 항상 앞머리는 내가 생각하는 위치에서 커트를 하게 될 경우 짧아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항상 앞머리 뿌리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기장보다 조금 길게 커트를 한 후 떨어지는 위치를 보고 다시 재커트를 한다거나 이러한 방식이 가장 안전하게 앞머리를 자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동일하게 일자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뱅 스타일이므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끝에 머리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지금처럼 앞머리를 일자로 만들었으면 앞머리와 윗머리 연결하는 선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랑 윗머리 연결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크게 층을 만들었던 즉 시술 각도가 변화가 있었던 윗머리와 앞머리를 연결할 경우에는 두상각도에서 들어서 사이에 나왔던 머리를 잘라주셨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무거운 즉 각도의 시술 변화가 없는 각도의 머리를 자를 경우에는 자연각도가 아니라 가이드를 앞머리의 기준에 맞춰서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머리는 다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자를 머리는 무거운 머리임으로 앞머리 기준에 맞춰서 위에 있는 머리는 모두 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앞머리를 집에서 엄마가 잘라줬던 느낌이 나지 않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일자 뱅 스타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끝선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트를 한 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티닝 처리를 라인 티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낮은 상구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잘랐던 머리에서 디자인이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시고 앞머리 같은 경우는 무거운 일자 스타일 그리고 상구머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그라데이션의 형태 변화 그리고 밸런스 높게 올라가지 않아서 하얗지 않은 웨이트 지점 자 그리고 이처럼 클리퍼 라인이 이렇게 S자 형태를 이루어지시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는지요 자 영상을 보시고 많이들 커트를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